한국전통음악협회 온타리우주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지난주 금요일 1층 강당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주자 가족과 초대 손님, 요양원 직원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요양원 매니저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했습니다. 한국전통음악협회의 이태욱 회장과 이현영 연주자가 대금과 가야금, 장구 등 우리의 전통 악기를 연주해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안혜정 부총영사와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민혜기 무궁화 한인 요양원 가족협의회 회장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축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 측이 마련한 선물과 잔치 음식을 드시며 어버이날을 함께 즐겼습니다. 요양원 카카오 저기다. 아무래도 그 자신이 처리이다. 이건 고정차가 잔치 음식은 요양원 을 seeking 게 있네요.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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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